난 그 하고 싶어 가지고 나는 건 싫다 내가 그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력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와도 내 시간을 아 총장님께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네 다치세요. 음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아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되는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두 분이 사이가 평상시에 누구나 알다시피 친윤계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친윤계가 언론에서 보도화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분화가 됐죠. 분화가 됐고 이철규 의원이 역시 그래도 뭐 지금 친윤의 찐윤이라고 평가를 받는 가운데 또 관계가 소원한 다른 친윤 의원들도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 관계가 소원한 다른 의원하고 좀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당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소문 2부분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 노컷 대련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광렛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명이 부모를 했는데 기호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군요. 추미애 1번, 정성호 의원 2번, 조정식 의원 3번, 우원식 의원 4번 이렇게 의장 후보들이 결정됐다고 하는군요.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의 명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학 최고. 글쎄요. 그건 본인이 밝히지 않나. 저는 이게 어떤 분이 명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네 분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셨던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명심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엔 국회가 제대로 지금 정부를 견제하고 그 견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균형감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그 국회에서의 국회의장감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걸 잣대로 보면 네 분 다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이요? 명심해야죠. 명심해야 되는데 그 명심은 제가 생각해서 수박도 당도가 있잖아요. 지금 과거 민주당 시절에 수박 하나부터 수박 다섯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요? 누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가장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를 했던 분 당연히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사실 동기고 덜 의식화되어 있던 이재명 대표를 의식화시켜갖고 정치로? 네. 운동권으로 편입시켰다. 그래서 86세대들과도 좀 어울릴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저는 국회의장 선거에 나온다 그럴 때부터 아 명심은 정성호 의원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좀 진중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항상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재명 대표 옆에는 그래도 친명좌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상의 안 하고 나왔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으셨다가 아마 등 떠다 밀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없으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개딸들과 이 대표 사이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딸들은 굉장히 추미애 의원을 압도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판을 읽고 있는 박 실장님? 저요? 저는요. A4 정도의 판만 읽고 있어요. A4 정도의 판. A4 형주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이재명 대표가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다들 탁 맞듣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여러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미애 당선인과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는 크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추미애 당선인은 너무 국회 자체로 관심이 집중될 우려도 있고 또 추미애 당선인도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황이 또 변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육선이고 사무총장 됐지만 국회의장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전에 큰일을 한 게 없어서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제일 나을 텐데 당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의장으로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정성호 의원이 또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과 스킨십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선에서 어떨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병가를 냈습니다. 여당에서는 치료 시기가 좀 공교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치료 시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일 재판이 하루 이재명 대표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재판 꼭 출석해야 되는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계속 왔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신뢰의 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고 연기하고 결국에는 이게 다음 대선에 나가기 전까지 삼심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뢰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일주일간 한다고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도 쾌유를 바란다는 요지에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야당 대표로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변하셨네요. 오후 2시 40분쯤 전화를 걸어서 직접 가서 건강 염려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신데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한때는 범죄 피의자를 내가 왜 만나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제 물꼬가 드디어 터져서 이런 안부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면 많이 변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다시 약간 기대가 되는 저는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이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네네. 전화하신 것도 그렇고 지난번 내일도 기자회견도 그렇고 영수회담 추진하셨던 것도 그렇고 아 이게 몰릴 대로 몰리니까 굉장히 하지 않는 일들도 하시는구나. 오금이 저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약간 오히려 더 겁이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채구님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극적인 평가를 하고 대통령이 염려를 해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휴가 전 마지막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한 민상회복지원금 25만 원 굉장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내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건 예산 편성, 어떤 추경이든 관련된 거여서 민주당이 물론 뭐죠? 처분적 법률인가요? 그래서 법안 자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박찬두 원내대표도 이걸 1호로 밀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밝혔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는 건 반대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이건 맞지 않다. 오히려 사상위 계층까지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호 법안을 이걸로만 밀겠다는 거는 저는 일단 틀렸다고 봐요. 개인적 의견을 떠나서. 왜?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반반으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거대 야당이 왜 반반으로 갈리는 논쟁적 이슈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높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 좀 뒤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뭐랄까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돌아서게 되니까 다른 중요하게 정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돼서 이건 꼭 고쳐야 된다는 부분에 힘을 집중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총선 앞두고 민생특보라는 걸 신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주시당 위원장 하셨던 주기환 검찰 생활을 같이 하셨던 그분을 갑자기 민생특보로 임명을 하셨어요.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적어도 민생을 맨 앞에 내세워서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100% 다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 민생의제가 여당으로서 혹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맨 앞에 내세워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님. 저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하겠다는 압박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걸 굳이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박 실장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건 맞아요.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고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든 저소득층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선별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주는 그 전체 13조 재정보다는 좀 줄여서 그런 식으로 여당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충분히 저는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1호 법안으로 하지 말고 1호 추진 정책 과제 정도로 해가지고 여당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한두 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8월 얘기도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끄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신문을 알 수가 없는 거랑.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려고. 생승생승해. 다만 가능성들은 계속 높아진 건 사실이죠. 점점.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서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조기에 등판하는 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전하면서 나가라. 오지마. 얼씬도 하지 마라. 거의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몸값을 더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때릴수록 더 커진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던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총선 전에는 위드훈이라는 카페에 가입자가 1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 4만 3천 명으로 두 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빨리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해갖고 다음 전당대회 때 내가 책임 당원이 돼갖고 한동훈을 찍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주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늦지 않은 시기에 나와야 된다라는 여론을 좀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월 얘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기가 늦춰질 수력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진 장관님? 아니군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앞서서 저는 정치도 좀 상식에 맞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참패 이후에 오롯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등판을 한다.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정치는 안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때릴수록 크고 맞을수록 커진다고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한테 맞는다고 홍준표 시장이 때린다고 이렇게 막 클까요? 저는 정말 최고 권력자가 핍박을 한다든지 이러면 클 수 있는데 홍준표,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 정도가 때린다고 해서 더 크고 이럴 것 같지는 저는 않고요. 방금 정도라고 표현하셔서 홍준표 대표가 시장에 페이스북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 상식적으로 맞다. 저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오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 여론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책임론 이게 부각됐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잘해봐라는 그 책임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어쩌면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려고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이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언명을 받아서 오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여러 차례 90도 폴더 인사도 보여주고 밥 먹고 나와서 일정 뒤에 취소하고 집으로 가는 모습조차 그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쳐놓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나오려면 적어도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본인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여러 잘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또 약간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어떤 고려를 스스로 굉장히 깊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친륜을 넘어 찐륜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오늘 일본이 SBS 김태현의 정치초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나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당선인이 본인에게 원내두파 출마를 종용해 놓고 정작 다른 창구에서는 또 불출마를 촉구해 당황스러웠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또 당사자로 주목된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통화 녹음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저희가 잠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력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나와도 4시간 정도 아, 총장님께요? 어.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음, 그래, 맞아. 그러면 그게 내가 그렇게 아는 걸로...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또 같은 당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오늘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그럼 이철규 의원이 지목한 당선인 그러니까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만 했다. 불출만 종용했다. 이 분이 배현진 의원은 맞습니까? 지금 녹취록 공개까지 해서 배현진 의원은 본인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도 사실 배현진 의원이냐라고 하는 말에 명확하게 금경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 보면서 배현진 의원이 꼭 저렇게 녹취록까지 공개해 가면서까지 논란을 만드는 게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사실 당을 위해서 공언한 것도 많죠. 사무총장도 했었고 인재영의 위원장도 하고 공관연화로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로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진실게임 양상을 이철규 의원, 선배 의원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이 사이가 평상시에 누구나 알다시피 친윤계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친윤계가 언론에서 보도화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분화가 됐죠. 분화가 됐고 이철규 의원이 역시 그래도 지금 친윤이라고 평가를 받는 가운데 또 관계가 소원한 다른 친윤 의원들도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 관계가 소원한 다른 의원하고 좀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당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친윤이었던 의원과 관계가 소원했다는 것은 그 의원은 원조 친윤 그러니까 뭐 어떤 친윤도 많이 분화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박정혜 앵커가 찍고 계셔가지고 먼저 친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배현진 의원이 혹시 친윤이라는 어떤 포장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 그런데 여권 내에서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친윤의 분화인 것 같다. 배현진 의원도 친윤이지만 그 뒤에 또 엄청 큰 친윤이 한 명도 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과의 갈등설, 설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엄청 큰 친윤이라면 애초에 원조 친윤인 권성동, 장재원 의원 그 여러분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다? 그분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원조를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짬뽕집도 그렇잖아요. 제가 당 대변인 입장님만 아니라면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언론이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럼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본인은 공관위원으로서 책임감해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본인도 어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본인도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거 어떠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통령의 의증도 함께 실어서 말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한 견제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견제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책임지고 원내대표 선거를 출마하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그게 대통령과의 교감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견제는 한다 할지라도 당원들의 의지가 강하고 지지가 강하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다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온다 할지라도 용산이나 당내에서 제재할 수 있거나 나온 이후에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나오게 된다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전제조건 대통령과 얼마나 각을 세울 수 있냐 그리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측면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은 총선 때도 비례대표 명단 잘못됐다라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공당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공천권도 없는데 그 당에 와서 그걸 하면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될 뿐더러 총선 앞두고 그렇게 자꾸 이질감 있게 그런 모습 자체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중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지만 별로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별로 좋은 시그널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안 좋다. 서로 분노할 거라는 건 여당 지역구의 길고양이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그런 뜻을 표했다고 해서 그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던 상수여서 그런데 문제는 저는 배현진 의원이 녹취까지 일단 했고 필요에 따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성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는 저도 좀 옛날 사람에서 보면 무림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취재하면서 사실 녹취를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중요한 취재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사실은 몰래 녹음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기록이나 어떤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할 수 있지만 또는 방송 기자들은 특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거를 저렇게 공개를 했다. 그런데 그 공개의 명분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이중인격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이거예요. 큰 대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저럴 때인가 앞서 비선 논란까지 있고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문제 가지고 또 하나의 여당 의원이 파장을 만드는 게 맞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단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국민의힘 특히 당선인 그때 당선인 총회 분위기를 보고 저도 붕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당선인들을 보면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별로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자기 정치? 자기 정치고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거는 못 참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설사 기분 나빠도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참자 이런 분위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모든 당선인들이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에서 세비를 받고 집권 여당의 헌법기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당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하는 거는 여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니까 괜찮은데 국가에서 세비를 받으시는 분이 그러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고 비판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다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당대표 선거 사실상 대선 주자 그물들 거론에 대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고 또 재정비를 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끌면 또 대선까지 탄탄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8월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분들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변인이시니까 이외에 지금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정병이 되는 자고 이외에 수도권에서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윤상현 의원 영남권에서 조경태, 주호영, 김태호, 윤재욱 의원 원회인사로 원희룡 전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거론되는 걸로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취약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중수청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중도, 청년, 수도권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저는 그래서 그런 당대표, 그런 공약들을 내거는 당대표가 분명히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수청의 소구력이 있는 후보, 그러면 여기 손꼽을 수 있는데 여기 안 나타난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지난번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오셔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니고 당대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거 그냥 외계인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한 얘기 아닌가요? 외계인 카페 커피숍 아시죠? 초통관 1층에 있네요. 그래요? 왜 외계인 카페지? 커피숍 이름이 외계인 카페.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름 정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정도가 그나마 나와줘야 지금 민심에 부합하는 집권 여당의 형태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의 잘못된 점들도 좀 교정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민심 7시, 당심 30 이 정도로. 전대룰이 바꿔야 된다. 화격적인데요. 노코떼은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